아멘 자 오늘도 출석을 다 잘 해주셨어요 새벽에 임유선 집사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네요 또 다른 분들은 다 하고 맨날 출석만 부르고 있을 수 없어서 간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 희석이야가 경솔한 행동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망하리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이에 희석이야는 심판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다만 자신의 생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야가 바벨론 사신이 방문했을 때 경솔한 행동이라는 게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떤 것이냐 1절 2절을 보면 중병을 치유받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지만 희석이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교훈을 굳게 새기지 못했어요 그는 바벨론의 방문에 고무되어서 궁정의 보물과 무기고까지 개방하면서 모든 유다의 자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우군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빈틈에는 늘 의심과 불신이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적당한 헌신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적당한 헌신은 늘 또 적당한 불신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사실 이 상황과 굉장히 같아요 그래서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빗장을 다 열어준 거잖아요 나의 어떤 상황은 지금 이 정도다 뭐 하고 이제 자랑 다른 주석서에 보면 자랑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자랑을 했다 자기가 이만큼 잘나간다는 걸 자랑했더라 자랑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도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검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해요 다 한 번에 한 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3절 4절에 이제 보면 희석이야는 이사야가 추궁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 했는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바벨론과 외교관계를 맺고 반 아수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선지자의 추궁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행동이 결국 유다의 비극적인 멸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인을 반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을 그냥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딱 생각이 되면 다른 쪽을 다른 쪽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쪽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기도 사실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이렇게 김옥순 건사님이나 이금자 건사님은 오늘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김옥순 건사님이나 이랬는데 김옥순 건사님도 사실은 이렇게 오니까 고소한다고 자식이 자식이 그래 왜냐하면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예배 드렸다고 이게 진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옥순 건사님은 건사님이 핸드폰 들고 이렇게 잘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해 그리고 자꾸 끊긴다고 그러니까 아마 와이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도 있고 해서 그냥 와서 드리시라고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안 그러면 또 발병도 나지 않겠나 얼마나 힘드시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겸손히 따르는 것도 그것도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렇게 맞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에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비극적 멸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 희석이야가 자랑하던 왕궁의 소유와 보물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의 후손 중 몇몇 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였던 바벨론은 우군이 아니라 그들을 삼킬 적군이었어요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치시고 하늘의 해도 후퇴시키는 하나님을 뵙고도 희석이야가 어리석게도 바벨론을 의지한 그런 결과입니다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희석이야가 자랑하던 그 왕궁의 소유와 바벨론의 보물을 바벨론에 다 빼앗겨버려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바벨론은 우군이 아니라 적군이었어요 자기를 삼킬 적군 그 자기의 어떤 변기나 어떤 그거 있는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한그런 한그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내가 이 정도 벌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감사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참 이 집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어요 지금도 건강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아요 축구를 못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연세가 드니까 저래되는 그런데 제가 그걸 느껴요 아 이게 세월을 못 당하겠구나 예전에는 막 뛰어도 체력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뛰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막 그건 아닌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럼 그것부터 오나요?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진짜 그렇더라고 막 그러면서 너무 그렇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꼭 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8절을 보면 희석이야가 뒤늦게야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합니다 자신이 결정한 선한 것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희석이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그랬죠 당신이 이른바 여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유다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다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 이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사야의 이후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나 사무엘 이런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셉도 꿈을 해석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걸 쉽게 보면 안 돼요 좋은 이야기야 해 줄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야 좋은 이야기야 3일 뒤에 복 받습니다 3일 뒤에 살아납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3일 뒤에 당신 죽습니다 이 소리는 못해 안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그대로 그냥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사무엘도 그냥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이게 선지자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도 꼬고 저렇게도 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볼 때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서 키워야 돼요 대부분 노역게 하면서 키워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승질 부리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끝까지 그 자녀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용기를 주고 또 할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무리 나쁘고 속상하고 그렇게 해도 부모님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자라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슴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을 잘 내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석이야 왕을 다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을 봅니다 실패한 일을 후회하면서 삶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믿음의 삶에 예기치 않게 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그때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비 세는 거 이런 것 했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도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적은 비 정도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큰 비가 오고 막 세게 오고 들이치고 막 이럴 때는 들이치고 이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또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또 이렇게 하다가 영상으로 들이다가 야 이게 나올 때가 진짜 골치 아프겠다 나올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한 달은 영상을 딱 멈출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래 놓으면 또 저기 영상으로 잘 들이는 또 오히려 영상으로 더 잘 들이는 분들한테 또 그렇게 돼서 그럴까 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여기에 안주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와서 듣는 거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갇히기도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장작불처럼 교회가 일어나는 거 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음을 오늘 이사야처럼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그만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사단은 우리를 항폐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데는요 절대 그게 없어요 야 이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부가 이 진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진짜 하나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라는 이 칼을 지어줘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하나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셧다운 셧다운 하다가 보면 금방 그냥 신앙은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석이야가 자신이 이 정도만 됐지 내가 이 정도면 풍성하지 않느냐 생각하다가 자신의 모든 병기고를 적군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고 또 나태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적군에게 다 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히 경성하고 더 기도하고 내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간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녀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건넝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